우레탄 트랙이 천으로 덮여있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축구장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상문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여개가 넘는 학교 운동장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철거 비용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8월 12일부터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저희가 조성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 철거를 위해 예산까지 배정했지만 일부 학교는 오히려 우레탄 트랙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마친 곳은 18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우레탄과 인조잔디 설치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정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바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은 지금 친환경 마사토로 전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는 전부 다 배제하고 천년 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우레탄을 설치해도 우리 아이가 우레탄을 밟고 졸업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도 이게 좀 뭔가 본 의원으로서도요. 조금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지난 2016년에 교육부가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규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철거를 결정하고도 배정된 예산 집행을 이유로 우레탄 설치공사를 강행하는 탁상 행동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